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좌우되고,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 인생의 슬픔은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인해 회복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 사소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은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90년 인생을 살아온 노학자가 전하는 지혜와 통찰을 담은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이 책은 50년 경력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근후 선생님이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우리에게 전하는 45가지 마음 처방전입니다. 마흔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생 후배들에게 선생님은 인생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작은 기쁨을 잃지 않는 법,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전해줍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유쾌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책.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프롤로그 올해로 아흔이 되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할아버지다. 등은 구부정하고 걸음은 느리고 머리카락은 희다. 젊었을 때는 의지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면 웬만한 일은 전부 이뤄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겠다.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의해 좌우되고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은 원래부터 많지 않았고 흐르는 시간을 당해내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나라는 존재의 미약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 인생의 슬픔은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인해 회복된다는 사실이다. 고 신영복 선생은 말했다. 그 자리에 땅을 파고 묻혀 죽고 싶을 정도의 침통한 슬픔에 함몰되어 있더라도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은 그처럼 침통한 슬픔이 지극히 사소한 기쁨에 의하여 위로된다는 사실이다. 큰 슬픔이 인내되고 극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크기의 커다란 기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에 수감되어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그의 사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 또한 비슷한 심정이다. 하루를 열심히 보내는 가운데 발견하는 사소한 기쁨과 예기치 않은 즐거움이 세월로 인한 무상감과 비애감을 달래준다.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 사소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은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50년 넘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를 탐구했다. 내 경험으로 보자면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둘 다 안 느낄 수는 없겠지만 과도해서 좋을 게 없다. 아무리 후회한들 바꿀 수 없는 과거이고 아무리 걱정한들 피해갈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더 나쁜 점은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들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다. 만약 어느 시점에 이르러 후회와 불안의 잠을 설치게 된다면 이제는 지나온 삶을 수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라. 후회해도 내 인생이고 만족해도 내 인생이다.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까지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정도면 훌륭했다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아무리 준비한들 미래에 찾아오는 노화와 상실까지 막을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되 불안한 마음은 현재의 즐거움으로 달래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 뭐든지 알면 두렵지 않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마다 다른 삶의 방식을 다양하게 접하고 느낄수록 앞으로 다가올 인생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준비과정에 아흔해의 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바랄 게 없겠다. 또 누구나 살아온 궤적을 살펴보면 삶을 대하는 습관이나 자기만의 법칙이 있게 마련이다. 나 역시 작정하고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돌이켜보니 삶을 대하는 일정한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이야기일 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책이 독자들에게 자기만의 삶의 법칙을 찾는 계기가 되어준다면 좋겠다.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벼려온 자기만의 독특한 삶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살아봐야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들, 시련에 대하여 자네가 하는 말은 다 옳은데 젊은 시절 장인어른은 내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젊었을 때 나는 늘 사고가 명쾌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 분명했다. 그래서 잘못된 일에는 크게 분노하며 바로잡으려고 싸웠다. 매사 자기 주장이 강했다. 이런 사위가 걱정스러웠는지 장인어른은 개운치 않게 뒷말을 흐렸다. 아마 장인어른은 아셨을 것이다. 세상의 이치를 말해준들, 아직은 못 알아들을 피 끓는 청년이라는 것을.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나도 장인어른의 말 뒤에 숨은 속 뜻을 점차 알게 되었다. 세상의 절대선과 절대악이란 없으며 선함 속의 악함이, 악함 뒤에 일말의 선함이 공존한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로 끝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전화위복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모든 일엔 양면성이 존재하고 사건의 결말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알 수 있다. 내 인생엔 위기가 많았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위기였을까. 돌이켜보면 위기의 순간에는 언제나 다른 문이 열렸다. 아니,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몸부림이 예상치도 않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다. 당시엔 막다른 골목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새끼리 있었다. 사실 죽음 외에 막다른 골목이 있을까.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만 알 수 있다. 나는 학창시절에 미술대학 진학을 꿈꾸었다. 그러나 자주 병으로 알아눕는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 보니 의학 공부가 너무 어려웠다. 공부량이 방대한 데다 문학 소년이었던 내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을 공부하려니 도통 관심이 안 생겼다. 게다가 어머니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느라 억압되었던 에너지가 대학에 들어가서 폭발했다. 분노와 반발심이 극에 달했다.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이 에너지를 산악회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풀었다. 며칠에 걸쳐 지리산을 등반하고 책에서 본 아이젠을 만들고 싶어서 대장간을 찾아가고 설산을 갇혀 사흘을 버티기도 했다. 그런데 이때 시작한 등산이 내 평생에 걸친 취미가 되었다. 의대 부적응이라는 위기가 산이라는 친구를 소개해 준 셈이다. 차차 의과대학에 적응해 나갔고 레지던트가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4.19 시위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억울했다. 대학 시절에 벌인 일에 몇 년이 지나서 유죄 판결을 내리다니. 이제 막 결혼도 했고 전문의가 되면 병원도 개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도소라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하니 앞길이 더 막막했다.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어 유학길도 막혔고 취직자리도 없었다. 나는 고민 끝에 일면식도 없던 국립정신병원 원장에게 편지를 썼다. 당시 국립정신병원은 의사들이 기피하던 곳이어서 나를 위한 자리가 하나쯤은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뜻밖에도 원장은 나를 받아주었다. 참 감사한 일이었다. 나에게 국립정신병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막다른 골목에서 찾은 유일하게 열린 문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 의사로서 크게 성장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직접 만나서 배웠고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 만약 대학병원에 있었다면 한두 명의 스승 밑에서 비교적 증상이 비슷한 환자들만 돌봤을 것이다. 오히려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와 환자를 만나며 폭넓게 경험을 쌓았다. 전과라는 위기가 의사로서의 삶에 일면 전화위복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제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나 했다. 그런데 갑자기 군대에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4.19 혁명이 역사적으로 재평가되면서 관련자들이 모두 사면되었다. 전과자라는 딱지가 떨어져서 무엇이든 마음껏 해볼 수 있게 되자 이제는 사면되었으니 군대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통지가 날아왔다. 당시엔 국립정신병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원을 고민할 때였다. 결국 모든 꿈을 3년 넘게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다시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군대를 제대한 후에 다시 원점에 섰다. 개원하자니 돈이 없었고 국립정신병원에 복직하자니 뭔가 허전했다. 나는 진로와 관련된 조언도 들을 겸 정신과 의사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제대 인사를 드렸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정신과 의사의 수가 많지 않아 직접 뵐 수 있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과장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다. 나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불가능할 것 같아 개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탐구심이 강하다는 평가를 자주 들었다.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를 고민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향이 강했다. 따라서 각종 일이 파도처럼 밀려와 재빠른 해결 능력이 필요한 거대한 병원 조직보다는 골똘히 궁리하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는 학교에 머무를 때 더 즐겁고 편안했다. 하지만 감옥에 갔다 오면서 레지던트 이후 대학에 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에 교수가 되기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과장님은 며칠 후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임 강사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다. 예기치 않게 새로운 길이 열린 순간이었다. 그 후로 3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치열하게 공부했다. 국립정신병원에서 풍부한 임상을 쌓았다면 연세대에서 학문적인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 후 이화여대로 자리를 옮겨 평생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내 인생은 그다지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 무엇을 제대로 해볼라 치면 의지를 꺾는 장애물이 나타났다. 한때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억울함도 느꼈다. 하지만 주저앉아 전부 포기할 게 아니라면 몸부림이라도 쳐야 했다. 그런데 그런 몸부림이 예상치도 않게 다른 길을 열어줬다.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다. 인생을 안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끝에 다다른 것 같아도 절대로 끝이 아니다.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버티면 눈에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열린다.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 내가 어느 만큼의 세상을 경험하다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까지 90년을 살았지만 나는 세상을 다 안다고 느끼지 않는다. 어릴 때 내 고향은 전쟁터였다. 늙기도 전에 전쟁터에서 죽지는 않을까 불안했다. 대학생 때는 민주적인 세상을 꿈꾸었다. 그러나 정부의 폭정을 바라보며 과연 이런 세상이 올까 암울했다. 중년이 되어서는 돈만 쫓는 삶의 회의를 느꼈다. 경제부응이 제1목표라는 우리나라에서 성찰하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를 보라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세계인과 소통하고 워라벨을 외치며 나답게 살고 싶은 게 꿈이라고들 한다. 이런 세상이 올 줄을 9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예측했겠는가 도가에 이런 말이 있다. 내가 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락이다. 무엇이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고에 사로잡혀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자기만의 세상에 발목을 잡힌다. 그러므로 당신 앞에 현실을 전부라고 판단하지 말라.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믿고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했으면 마법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것이 아흔 해를 산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삶의 진리다. 나답게 사는 것 외에 다른 정답이 있을까 인생에 대하여 요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상에서 글을 읽으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을 자주 접한다. 대개 앞글자를 따서 만든 줄임말이다. 그런 말을 즐겨 쓰는 젊은이들은 불편하지 않겠지만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퍽 곤란하다. 안 듣고 안 쓰는데도 한계가 있다. 워낙 가짓수가 많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보니 신조어를 모르고는 대화가 안 된다. 어떨 땐 내가 사우정이 된 기분이다. 처음에는 크크크 흐흐흐흐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도 손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요즘 쓰이는 단어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아주 복잡다단하다. 나는 손주들에게 묻기도 하고 검색을 통해 찾아보기도 하면서 신조어 공부에 나섰다. 이생망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다는 뜻으로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질 게 없는 암울한 시대를 자조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갓생 갓과 생의 합성어로 모범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이룬다. 중껑마라는 말도 있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문구에서 유행했다는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줄임말이다. 이런 신조어를 보이는 대로 쭉 적어보니 A4 용지로 8장이 넘었다. 처음에는 짜증스럽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읽고 쓰다 보니 퍽 재미있었다. 그 중에 내 눈을 단박에 사로잡은 신조어는 소확행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불확실하고 먼 행복을 추구하느라 소중한 오늘을 희생하느니 차라리 눈앞에 보이는 이 순간의 즐거움을 선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때 당연했던 모든 일 즉 한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내 집을 장만하는 일들이 전부 불확실하고 어려워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드러내는 단어이기도 했다. 젊은이들이 세상에 느끼는 배신감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해온 능력에 주목하는 그들이 참 대견했다. 우리의 삶은 그동안 어땠는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힌 채 살아오지 않았던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취직하고 나서 승진만 하면 돈만 좀 더 벌고 나서 행복을 위한 온갖 준비를 마치고 나서야 행복해보겠다고 버릇처럼 다짐해 오지 않았던가? 그에 비하면 지금 여기에 행복을 놓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들은 얼마나 현명한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눈앞의 목표를 따라가기에도 급급한 삶을 살았다. 사람들이 좋다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을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목표지향적인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이 독립하는 시점이 되면 표대를 잃은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 앞으로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불안과 초조까지 가세하면 삶이 더욱 힘들어진다. 마치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벼락치기로 공부하듯이 왕년에 못지않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숙제하듯 애를 쓴다. 그들은 운동, 여행, 봉사, 공부 등 남들이 좋다는 것은 다 해보겠다고 욕심을 부린다.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보겠다고 고가의 카메라부터 장만한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해보겠다며 비싼 여행 상품부터 결제한다. 무거운 역길을 드는 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의 생활을 일단락 짓고도 또다시 경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 바로 목표를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나이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한들 뭐 하겠는가? 이제와 박사 학위를 딸 것도 아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제와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될 수도 없다.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노인의 자랑을 다소곳이 들어줄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여행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어야 할까? 바로 순수하게 그 자체가 재밌어서다. 즉, 목표와 결과가 아닌 과정의 즐거움 때문이다. 목표에서 과정으로, 타성에서 자발성으로의 전환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면 한 번쯤 거쳐야 하는 생의 과업이다. 인생은 지금도 길고 앞으로는 더욱 길어질 것이다. 인생 후반전이라는 긴 강을 건너기에 남들이 좋다는 것들은 너무 약하고 근시한적인 표대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나라는 새로운 표대를 세워야 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우며 나에게 의미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몇 년 전에 EBS 다큐멘터리 백세 쇼크에서 흥미로운 인터뷰 영상을 보았다. 한 중년의 여성이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회에 의미 있는 일도 좋고 봉사도 좋은데 무엇보다 내 안을 채우고 싶어졌어요. 그런 그녀가 선택한 것은 그때까지 별로 접해보지 않았던 철학이었다. 나이 들어 시작한 철학 공부가 이렇게 재밌을지 몰랐다면서 그녀는 한박 웃음을 지었다. 어느 날부턴가 삶의 목표를 잃었다고 우울해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나답게 사는 것 외에 다른 정답이 있을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외에 다른 목표는 전부 한시적이다. 그러므로 목표의 상실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답이 있다. 말이 통하는 어른이 된다는 것 소통에 대하여 젊었을 적엔 노인들과 대화할 때 늘 두 가지 의문이 들었다. 하나는 하나는 왜 노인들은 영양가 없는 말을 많이 할까? 이고 다른 하나는 왜 목소리가 저렇게 클까? 였다. 대개 노인들의 말은 한 번 시작되면 구구절절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듣는 입장에서는 짧게 마무리될 이야기가 끝없이 길어지니 영양가가 없게 느껴졌다. 게다가 분위기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면 듣기에도 민망했다. 한창 때는 보석 같은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해주시던 선배님들이 나이가 들어 중언부언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학회 같은 토론장에서 한 번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 않는 선배님도 많았다. 사회자가 사인을 보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죄다 쏟아놓고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이가 들어도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선배인들 비슷한 다짐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아빠 자녀들이 내가 하는 말을 가로채고 손가락 셋을 펴보일 때가 있다. 벌써 세 번째 하는 말이라는 의미다. 이제 그만하라는 경고 아닌 경고다. 나는 그럴 때마다 움칫한다. 전에 말한 기억이 없는데 혹시 듣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자녀들의 말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을 시작할 때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가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최대한 유머를 섞어가며 꼰대 같지 않은 방식으로 말을 걸려고 한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아빠 썰렁해 하고 돌아오면 참 무한하다. 아이들 눈에는 내가 옛날에 그 선배님들처럼 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런 핀잔을 들을 때도 있다. 아빠 엄마하고 싸우지 마세요. 안 싸웠어. 내가 언제 싸우는 거 봤니? 싸웠잖아. 막 소리 지르고 대화의 톤이 높아진 것을 보고 하는 말이다.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는 만큼 목소리도 커진다. 내가 안 들리니까 상대도 똑같이 안 들릴 거라고 여겨서다. 아내도 나만큼 늙었으니 두 노인의 대화가 한창 젊은 딸에게는 마치 싸우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다. 젊은 시절에 저러지 말아야지 했던 노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혼자 피식 웃을 뿐이다. 이제 명실상부한 노인이 되었으니 변명해보자. 나이가 들면 왜 말이 많아질까? 첫째는 집중력 저하다. 말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곁들인다. 나무로 치자면 굵은 기둥이 전하고 싶은 말이고 잔가지들이 이야기 소재다. 굵은 기둥과 잔가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촘촘히 얽혀 있다. 그런데 집중력이 저하되니 인과관계를 쉽게 놓치고 연상에는 비약이 생긴다. 한마디로 잔가지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는 것이다. 어느새 정신을 차리면 도대체 왜 이 얘기가 나왔지? 싶고 이야기는 수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다. 둘째는 경험이 쌓여서다. 나이가 들면 살아온 해수만큼 다양한 경험이 방대하게 쌓이고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는 나름의 잣대도 확고해진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 또한 많아진다. 도와주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바로잡아주고 싶어서 함께 해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노인의 가르침이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영양가가 있을까? 과거에는 노인의 지식이 귀하게 여겨졌다.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였다. 경험을 통해서만 정보를 축적하던 시절에는 그랬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흡수하면서 산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갖가지 언어를 해석하고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영상물을 소비한다. 그동안 쌓인 정보량이 어마어마해서 빅데이터 분석가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고 인간은 정보의 쓰레기통에 불과하다는 자주 섞인 분석이 나올 지경이다. 이런 세상이니 아무리 소중한 경험이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나는 손자, 손녀에게 내 어릴 적 이야기를 써서 이메일로 보내곤 했다. 어떻게든 그들과 소통해보고 싶은 내 나름의 노력이었다. 아이들은 짧은 댓글을 답장으로 보내왔는데 종합해보면 세 가지 반응으로 나뉜다. 요즘 아이들은 내 어릴 적보다 훨씬 교육도 많이 받아 똑똑하고 세상 물정에도 밝으니 바보 같다거나 순진하다는 반응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대목에서는 나 역시 멍멍해졌다. 내 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고 방식이 너무 달라서 사건 자체를 아예 이해하지 못했다. 60년이라는 시간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그러니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내 경험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값어치가 있을까. 그렇다면 결국 나이 들면 말문을 닫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냐며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테다. 그렇다. 우선 말을 줄이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소통하려면 공통분모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통분모가 넓을수록 대화는 깊어진다. 나이 든 자들과 젊은이들 가운데 공통분모를 만들기에 유리한 사람이 누구일까. 과거와 현재를 모두 경험한 나이 든 자들이다. 젊은이들의 경험을 노인들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 시대를 젊은이들처럼 깊숙이 들어가 체험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엇이 다른지는 알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면 다르다는 사실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다. 정신분석 용어 중에 해제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상기하거나 재현해서 억압된 감정을 방출하고 긴장감에서 해방되는 것을 뜻한다. 즉, 잘 들어주면 마음속 갈등이 스스로 해소된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듣는 일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때와 다르게 혹독하다. 입학, 취업, 결혼, 육아 무엇 하나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 사는 내내 극한의 경쟁체제를 감내해 왔기에 한 번도 평안한 시기를 보내지 못했고 자존감마저 크게 상처를 입었다. 어느 세대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런 미래를 보장받지 못했고 이전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아갈 확률이 다분한 그들. 그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응어리가 맺혔을까. 어쩌면 나이 든 자들이 젊은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경청일지 모른다. 따뜻한 공감과 든든한 연대일지도 모른다. 나는 외할머니와 언제나 말이 잘 통했다. 외할머니는 성품도 인자하셨고 남녀가 유별한 시대에 사셨음에도 열린 사고를 지니셨다. 그래서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세상사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외할머니의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멋있어 보였기에 나도 나이가 들면 외할머니처럼 늙고 싶다고 꿈꾸기도 했다. 그런데 돌이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외할머니와 대화를 자주 나누었던 이유는 정작 따로 있었다. 늘 온화하게 웃으시며 내가 하는 말에 맞장구 쳐주셨기에 자꾸만 이야기를 풀어놓았던 것이다. 나이가 들어 외할머니를 다시 떠올려본다. 나는 외할머니처럼 나이 들어가고 있는가 젊은이와 대화할 때 한 번은 꼭 떠올려야 할 물음이다. 화 내는 것도 습관이다. 분노에 대하여 2018년 여름은 더위의 기세가 대단했다. 뇌학볕에 5분만 나가 있어도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아도 연구실의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열기를 멈추기엔 역부족이었다. 매일 연구실에 출근했지만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다.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흐르는 땀을 닦다가 정 힘들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했다. 그렇게 퇴근 무렵까지 버틸 생계를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아빠 샤워하세요 매일 아빠 몸에서 냄새 난대 이게 무슨 소린가 나름대로 더위를 이기기 위해 자주 샤워를 하는데도 냄새가 난다니 딸은 사위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틀림없었다. 내 연구실은 사위의 직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래서 걷기 힘든 한 여름과 한 겨울에는 사위가 우리 부부를 연구실까지 태워다 주었다. 그러니 내 몸 냄새를 가까이에서 맡을 기회가 잦았다.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빴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딸에게 불평했나? 왜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 혹시 우리 부부를 태워다 주는 게 번거롭고 불쾌했나? 그래서 그간 쌓인 불만을 한꺼번에 터뜨린 건가? 사위가 나를 싫어하나? 나를 노인이라고 무시하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다. 그때 불현듯 며칠 전에 만난 선배 교수님의 일화가 떠올랐다. 나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선배 교수님의 연구실을 자주 찾았다. 함께 식사하고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내게는 풍요로웠다. 하루는 점심을 함께하고 늘 가던 찻집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선배님이 다른 곳으로 가자고 나를 이끌었다. 자주 가던 그곳도 괜찮았는데 왜 다른 곳으로 가시느냐고 묻는 내게 선배님은 대답했다. 이 교수! 저 카페 직원이 나보고 송장 냄새 난대. 선배님은 자기 몸 관리에 소홀한 분이 아니다. 몸도 마음도 깔끔한 분이다. 그런 선배님이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나는 선배님이 오해를 했다고 확신했다. 아마 카페에서 작은 말다툼이 있었거나 직원이 불친절한 행동을 보였는데 선배님께서 그것을 고쾌해서 들으셨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느 누가 단골손님에게 그런 막말을 하겠는가? 그렇다고 해도 나는 한편으로 선배님의 마음을 이해했다. 나이 들면 감정적으로 위축된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은 좋은 쪽보다 나쁜 쪽에 훨씬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은연 중에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 내가 지금 이런 부탁을 해도 될까? 하기 싫은 일을 나이 많다는 이유로 억지로 해주는 건 아닐까? 혹시 지금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행동을 위축시키고 말도 거르게 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솔직 담백하게 표현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자기 검열이 예의를 지키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분노로 연결되기도 한다. 젊은이들이 조금만 불친절해도 늙은이라서 무시한다며 그 의도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크게 노여워한다. 자식들끼리 외식을 나가면 일부러 자기를 빼놓았다고 야속해하고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 자기를 쫓아내려고 일부러 하는 말이라고 꼬아서 듣는다. 나이 들어 화가 늘었다면 그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내 해석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사건과 거기서 느낀 감정을 분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한마디로 사건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내 경우로 돌아가보자. 팩트는 사위가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딸에게 알렸다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히 노인 특유의 냄새가 난다. 아무리 위생에 신경을 써도 노인은 스스로 그 냄새를 자각하기가 어려움으로 주변에서 알려주면 고마워할 일이다. 특히 폭염의 기승을 부린 작년 같은 시기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나는 왜 분노가 잃었는가. 나는 내 몸에서 냄새가 나서 사위가 불쾌했다라고 사건을 해석했다. 그런데 사위가 불쾌했나.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온전히 냄새라는 감각적 차원의 불쾌일 것이다. 사위가 냄새 때문에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했다거나, 원래 나를 싫어했다거나, 늙었다고 나를 무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내 해석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 해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바로 나이들매에 대한 내 편견에서 비롯되었다. 나이든 사람은 짐스럽다. 노인은 민폐를 끼친다. 나이들어봐야 좋은 거 하나 없다. 이런 색안경이 문제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 우선 나이든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침인다. 정작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를 품지 않았기에 억울하다. 나이들어 화가 늘어봐야 자기 손해일 뿐이다. 안 그래도 외로워지기 쉬운 시기인데 부적절한 화로 그나마 돈독하던 관계마저 일어서야 되겠는가. 자꾸만 화날 일이 많아진다면 자기 눈에 씌인 색안경의 정체부터 파악해 볼 일이다. 그것은 나처럼 나이들매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고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색안경을 벗고 보니 사위의 말이 고마웠다. 사위가 아니었다면 여름 내내 몸의 냄새를 몰랐을 테다. 그날 이후 나는 더 꼼꼼히 샤워를 하고 비누칠을 한다. 향긋한 냄새에 내 기분도 좋아진다. 또 차를 타면 사위에게 물어본다. 내 몸에서 아직도 냄새나니? 그럼 사위도 편안하게 대답한다. 아니요. 요즘은 냄새 안 나요. 하고 싶은 말을 솔직 담백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말을 가감없이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 속에서 편안해진다. 그리고 소중한 인간관계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제 일의 요소다. 그러니 습관적인 화로 사람을 잃기 전에 돌이켜볼 일이다. 어떤 색안경이 당신의 삶과 관계를 갉아먹고 있는지를 배우자를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착각하지 않는다. 부부에 대하여 싫다와 안 된다는 둘 다 거절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다. 그런데 말의 뉘앙스는 조금 다르다. 안 된다는 분명한 이유를 들어서 거절할 때 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는 식이다.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거절하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덜 나쁘다. 물론 그 기준이 논리적이고 타당한지는 별개 문제다. 반면 싫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거절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안 된다에 비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그냥 싫어서 싫다는 것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누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느낀다.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래서 거절은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어렵고 힘들다. 예기치 않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는 법이다. 오히려 거절을 너무 어려워해서 무리한 부탁까지 들어주게 되면 관계에 탈이 난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산뜻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 안 돼요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따라오기 때문에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덜 하고 그 근거가 타당하면 앙금없이 새로운 대안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더니 다른 사람들에겐 안 돼요. 왜냐하면 이라고 잘만 표현하던 나도 아내에게만큼은 싫어 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심지어 그런 사실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외손자가 수능시험을 보기 전날 맛있는 저녁을 사주려고 딸 내외와 외손자를 데리고 식당으로 향하던 차 아니었다. 한참 수다를 떨던 중에 갑자기 딸이 그랬다. 아빠가 오늘은 웬일로 대답을 잘하네? 그러자 사위가 대답했다. 지금은 어머님이 안 계시잖아. 그때 문득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주로 쓰는 말이 몇 개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싫어 몰라 안 해 전부 이유도 달지 않는 부정적 단어였다. 스스로 듣기에도 거북했고 남들에겐 그러지 말라고 숱하게 강조했건만 유독 아내에게만 싫어 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했다니 아둔해도 한참 아둔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나이가 들고 아내의 잔소리가 늘어난다고 느낀 후부터 싫어라는 표현이 부쩍 늘었다. 아내가 내 건강을 염려해서 하는 말을 잔소리로 못 받고는 어느 순간부터 귀를 닫았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구나 하면서 아내의 이야기를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고 대답도 제대로 안 했다. 그러다 심사가 뒤틀리면 사춘기 소년의 반항처럼 싫어라고 내뱉은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의사 시절 반복되는 부부싸움으로 나를 찾아왔던 숱한 부부들과 내가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젊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같은 문제로 다툽니다. 이인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지금까지 같이 산 제가 바보죠. 그들은 배우자를 고정된 틀로 바라보았다. 배우자보다 배우자를 더 잘 안다고 믿었고 배우자의 잘못을 낱낱이 짚어냈으며 배우자가 말만 꺼내도 지겨운 소리를 또 한다며 귀를 닫았다. 이런 배우자에 대한 선입견이 부부간 고를 깊게 하고 높다란 벽을 쌓게 했다. 밖에 나가면 좋은 평가를 받는 이들이 집안에서는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거리는 것도 상대에 대한 고정된 선입견 때문인 경우가 허다하다. 배우자를 고정된 틀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오래된 부부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다. 세월이 흐르면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시선만은 그대로다. 자연이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고 심드렁해진다. 싸움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한다. 반복되는 갈등에 지치면 어느 순간 부부관계를 정리하려고 든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서로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만난 두 사람이 각자의 환상 속에서 살다가 지쳐서 결국 뒤돌아서는 현실이 말이다. 만약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부부싸움 때문에 지친다면 상대를 어떤 틀로 바라보고 있는지 돌이켜볼 일이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선입견은 워낙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졌기 때문에 단번에 교정하기는 어렵다. 그러기 위해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나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권한다. 첫째, 우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라. 나는 상담을 온 부부들에게 시간을 정해서 이야기할 것을 권했다. 배우자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배우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해져서는 중간에 말을 끊고 화내기가 일수다. 부부싸움이 매번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감정적인 대응 때문이다. 싸움의 발단은 달라도 감정적으로 격앙되면 옛일을 들추어내기 시작하고 결국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끝냈는다. 순간 욱하는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배우자의 말이 납득이 안 되고 근거 없는 비난처럼 들려도 울화를 누르고 일단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자.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토해낸 배우자가 한결 부드러워진다. 진짜 부부싸움은 그때부터다. 부부갈등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고착화되지만 이성적으로 풀고자 하면 길이 보인다. 둘째,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부부갈등이 생기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며 상대를 분석하려고 된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부부갈등을 해소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오히려 당신은 내가 제일 잘 안다며 자신할수록 갈등이 격화된다. 나를 찾아와서 저 사람은 원래 저래요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날리던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 못지않은 배우자 전문가였다. 그들은 배우자의 성격을 분석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배우자가 변해야 한다고 소리 높이다가 배우자가 따라와 주지 않으면 갈등의 원인을 전부 상대에게 돌렸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타인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괜히 나오지 않았다. 우리 모두 자기 입장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타인을 바라본다. 배우자에 대한 내 해석은 그야말로 하나의 해석일 뿐이다. 좁은 시각으로 배우자를 재단하고 낙인 찍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또 배우자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한들 어쩌겠는가 사람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유전적 요인, 가족관계, 사회적 배경 등 한 사람의 성격은 그가 살아온 궤적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몇십 년에 걸쳐 형성된 고유한 성격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배우자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기를 기다리고 원망하면서 10년, 20년을 사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가. 배우자는 이해하기 전에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이다. 우리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 중 하나가 영원한 내 편을 만들고 싶어서 아니었던가. 온전히 나라는 존재를 수용해주는 배우자가 되어주길 바라지 않았던가.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라고 비난하기 전에 그가 그런 사람이란 걸 받아들이자. 부부간 수용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표현해봐야 갈등은 더 깊어질 뿐이다. 셋째, 말투를 조금만 바꾸자. 우리 부부는 젊어서부터 싸움을 하게 되면 먼저 말을 멈추고 존댓말을 썼다. 존댓말은 화나는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한 발자국 떨어져 사태를 바라보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또 존댓말을 쓰는 상대에게 막말을 퍼붓기는 어려운 법이다. 존댓말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잦은 싸움으로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나는 아내를 향해 위에 세 가지 방법을 즉각 적용했다. 아내의 말을 무조건 들어주자. 아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자. 그리고 말투를 바꿔보자. 나는 아내에게 싫어라는 말 대신 안 돼요, 왜냐하면 로 바꿔 말했다. 아내가 나를 쓱 한번 보더니 이내 잔소리를 줄였다. 온몸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안 되던 일이 존중의 태도를 보이니 수월하게 해결됐다. 부부관계는 이토록 오묘하다. 아내와의 세월을 돌이켜본다. 발랄한 여중생, 총명한 대학생, 내 아이의 억척스런 엄마, 단단한 사회학자, 호호백발의 할머니. 이 모든 모습이 아내의 얼굴에 담겨 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이다지도 스펙터클한데 어찌 내가 아내를 다 안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나이 들어 가장 좋은 친구는 단연 배우자다. 좋은 친구를 잃기 전에 생각해보라. 내 좁은 시야가 배우자를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를. 네, 지금까지 이근우 선생님의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부분 낭독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